자리 할거에요 내 촉은 훌륭하니까요 촉꾼이에요 오늘도 촉따라 길따라 움직일거에요 안녕하세요 어? 암이 아니니? 진짜 오랜만이다 뭐 하고있어? 나 오늘 그냥 가로스킬 아 지금 생방송이야? 아 진짜? 진짜? 어떻게 만났.. 혹시 그 브레이브걸스 하던거 뭐하고있었어? 아 우리 그냥 사이트가 있어 안녕하세요 아 그 암이에요 여러분들 아 나 알잖아 저 아 나 근데 지금 팬인데 모델계약서를 뭐해 모델계약했구나 안녕하세요 어 왜 왜 왜 오네 대박이다 아니 나는 여기 야 여기서 차 오니까 차 지나가시기 아니 근데 아미는 니가 사진이 찍혀야되는 직업 아니야? 그게 아니라 서로 그냥 인스타형 찍고 있어 아 나는 뭐 쇼핑몰 좀 찍는 줄 알지 쇼핑몰 저 오픈해요 여러분 아 곱하기는 해요 우리 소아 라고 소아 알지 네 바이브레이터에서 예전에 뵀었어 네 AOL 70 나오고요 저도 치면 나오죠 와 근데 인사 좀 봐 와 진짜 나 아는 사람들 많지 아미씨 여러분들 제가 아미한테 너무 미안한 게 예전에 이제 아미랑 친하기 전에다가 내 이름이 아미여가지고 어그로 걸릴까봐 나 이제 괜찮아졌어 내 본명이 아미라고 어 네 나 그때 때문에 어 그래서 괜히 이제 뭐 물론 이제 방탄 아미님 반갑대 예 그래서 제가 괜히 아미야 근데 니가 나오면 좀 그렇게 미안해 이름을 바꾸면 안 되냐 아니 그게 아니라 내 이름이 아미인데 나는 아미가 아니고 여러분 아미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요 내가 한글이야 이렇게라도 뵈니까 좋네요 아 진짜 반갑다 어 어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야 기억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크으 어머 그래도 많이 기억해 주신다 음 아니 얼마전에 쏘 방송에서 보았대 그 너는 쏘님이랑은 어떻게 하는거니 내가 쏘 보컬 레슬로 썼어 내가 선생님이었어 아니 근데 그친구는 왜 보컬을 레슬로 했어 아 그친구가 그때 한참 팬미팅같은거 때문에 노래를 배워야되가지고 내가 노래 가르쳐줬었어 아니 반가워요 어 신기하네 근데 지금 이 생방송을 이걸 하는거야 이렇게 아 나는 오늘은 그냥 이게 가로수길 나와서 그냥 뭐 특별한 게스트 없이 이렇게 뭐 덜아다니면서 근데 이러다가 완전 게스트를 만났네 뒤에 아 나 나는 뜻이 아니라 이러면서 그렇게 자뻑심한 사람 아니구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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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 아 뭐래 아 저분은 아 저 뒤에 기럭지 장난 아니죠? 제 친구에요 서라고 브레이브걸스 출신인 지금 모델 경험 여러가지 많이 하고 쇼핑몰을 오픈하는 서아에요 그래서 인스타 오는 어 이쪽으로 좀만 나와주셔도 아 아 지금 우리 지금 여기는 지금 나 오빠 저기 저 주황색이 안나오게 찍고싶어 이렇게 이렇게 아니 이분은 노예 아 여기 뭐했나요 저 치아 오빠고 여기 저러는데 투엘슨 아세요? 작곡가 프로젝트 아 작곡가분은 이렇게 어 머리서 보고 매드크라운인지 알아 쌩 깜짝 놀랐어 투엘슨이라고 다 알거에요 네이버에 쓰면 좋은거 많이 나오거든요 그 이제 프로듀서 좀 하고 작가야 오늘은 사진작가로 어 아 나 일로? 네 알았어 우리가 하얀 병에서 하얀 병만 그렇대요 이거 한번 그래 그래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어 이거 뭐 쇼핑몰에 올라갈 사진이? 야 이거 여기 시청자 많은데 뭐 오늘 네이버 블로그 엘컷으로 놀러오세요 미치겠다 야 여러분 투엘슨 알아요? 투엘슨 뭐 맞아요 맞아요 그분 여기서 지금 사연 찍고 있어요 하하하하하 그분 지금 저기서 인스타용 사진찍고 있어요 친구들 그레스는 좋죠 저랑 바나나랑 사진찍으신 분이에요 아 노래 부르신 분 그렇죠 바나나도 피처링 하셨고 어 네 덜 레이디 맞아요 범키 피처링에 도끼당 피처링하고 에일리가 피처링했던 아밀러브도 했었고 그분이 이분이라고? 어 맞아요 프로듀서 근데 이거 뭐하시는 거예요 아 그건 아니고 저랑 친한 오빠거든요 되게 훌륭하신 분인데 지금 아 물론 이것도 훌륭한 우리도 훌륭해요 우리도 훌륭해 어? 나 방탄아미라고 뭐 이래 운동을 하시라고 네 맞아요 여러분들 우디아미 안녕 덜 레이디 투엘슨 노래 많이 들어주세요 여러분들 그 저기서 저러고 있어요 지금 저기서 저러고 있어요 뭐 지인들끼리는 어 저랑 베프거든요 그쵸 너무 좋아요 아 에일리의 아밀러브 그거 작곡하신 분이야? 그쵸 그쵸 오 진짜? 오빠는 작사는 맡고 있고 아 작사 아밀러브 작사가세요? 네네 너무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길가라고 그러냐 표정 봐 아 왜 위아래로 훑어 왜 왜 우리 오빠 위아래로 훑어 여러분 한번 훑어 나는 이제 운동하시는 거 같아 운동하시죠 운동은 네 아니 이게 핏줄이 운동하는 거 아 몸 이마에 좋다고 작사간데 오 아미 뭐 소개하는 거 봐 네 저 제주도 갔다 왔어요 아 내 인스타 팔로 하셨구나 오 내 인스타 팔로 하셨대 아니 우리 서아씨는 그러면은 그러면 지금 이제 아예 사업가로 네 이제 어 오빠랑 그때 방송하고 네 나한테 오빠 팬이 다이렉트 보냈었어요 아니 근데 진짜 죄송한데 그때 사라지셔가지고 그때 내가 연락처를 딸건으로 했어 막 이랬다면서 아니 뭐 방송중에는 은연중에 그냥 그래서 제주도 마늘보다 갈릭 갈릭씨 여깄네 갈릭 아직도 여기 있구나 나 원판 안할 거 알고 내가 다 올렸지 반가워요 오랜만이에요 아 웃긴다 암튼 바쁜데 이렇게 시간 늦어서 고마워요 지나가는 사람들 나 이거 한번 홍보하고 가도 돼? 하하하하 너 왜 말을 놨니? 하하하하 하하하하 말 놔? 그래 놔봐 한번 오빠 놔놔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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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놀게 여러분 인스타그램에 박서아 치시면 제 계정 나오거든요 팔로우 하시고 블로그 많이 많이 보러 오세요 빨리 아니 그러면 하하하하 아니 지금 입금된 게 없으니까 살쪄 수도 있지 아니 요즘 저 뮤직판 준비하고 있어요 하하 정신 사나워 하하하하 아니 나보고 살 쪘대 아 트라이빙 살이 찰칠일 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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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박서아하고 아미인데 모델 계약했고 이제 살이 찔 수도 있고 어 저 오늘 모델 계약하고 왔어요 여러분 아 여러분 치과는 투명 치과죠 아 미쳤나봐 그만해 하하하하 아니 별로 안 친한데 엄청 홍보를 하네 하하하하 절친도 고정도 안 하는데 살쪘다고 저 오늘 투명 치과 모델 계약하고 왔거든요 진짜 살쪘다고 하는 사람 내가 다 기억할 거야 그래? 아미 푸근하다 누구야 어 그래 오빠 어? 오빠 연락처 줘요 왜 연결해 줄게 싫어 싫어 나는 아니지 아미 에릭쌤님 내가 다 기억할 거예요 나중에 봐요 내가 살 빼고 다시 올 테니까 그때 진짜 봐 내가 진짜 연결해 줄게 그 치과 건으로만 연락해야 돼 막 사적으로 연락하면 안 돼 근데 여러분 지금 생얼에다가 금맛 난 거잖아요 생얼에 금맛 난 거잖아요 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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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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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너무 웃겨 지금 엘신이 이야기 찾았대 아니 암튼 진짜 열받게 하네 진짜 열받게 한대 아니 나중에 기획 스케줄 잡고 만나요 내가 살 빼서 나가서 라이브 해줄게요 전화 살 빼서 나가서 라이브 해줄게요 저 최군이라고 저장해 놓을게요 네 제가 할게요 오빠 어? 뭐 생얼에 갑자기 돈 버졌으면 핸드폰 좀 사세요 이거 아 이거 4년 됐어 4년 제가 이렇게 검수합니다 거의 투지급 인데요 원래 알겠습니다 우리 서아씨 연락처 받았으니까 네 우리 또 아미랑 또 좋은 나 이렇게 또 인연이 있는 줄 몰랐네 아니 나 이렇게 본 게 너무 신기하다 내가 이렇게 출연하다가 출연하다가 했는데 그렇게 아 이름을 바꿔 근데 봐봐 근데 많이 내려놨어 아 여러분들 요게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제 신발 많이 마음을 내려놨어요 진짜 네 아주 굉장히 의미있는거죠 네 내 이름이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럼 그럼 오케이 오케이 서아씨 파이팅 하시고 갈게요 여러분 인스타그램에 박서아 검색하세요 이렇게 여러분들 건강하세요 갈게요 갈게요 나중에 뵐게요 안녕 투명치카는 맨날 그 투명치카는 맨날 그 택시타고 낼때마다 밥에서 내려가지고 하아 투명치카는 맨날 그 투명치카는 맨날 그 촉 좋아 그냥 가면 브레이브걸스야 자 다음 촉을 향해서 나 요즘에 아까 미치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왜 굉장히 냄새도 맡을 수 있을 것 같고 다음은 피트니스 모델 쪽 만나보고 싶다 피트니스나 비키니 어 몸좋으신 세이창 하우쉔인티에 아니면 뭐 외제차 타는 여자 페라리녀 재벌 2세 마카롱 촉 좋아 잠깐만 지훈아 멈춰줄래? LCD 한번만 돌려 뭐 얼굴에 묻은 것 같아 자 경고 5,000 번에 largest dip in the water 브로콜리다 아니 브로콜리가 아니고 보도콜리 브로콜리래 진짜 똑똑한데 저 강아지 보도콜리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강아지 보도콜리 맞죠? 너무 좋아해요 드리마세요? 네? 뭐에요? 먹을거에요? 먹을 그림이에요 자매의 부엌 어스 50인을 위한 식탁은 뭐에요? 하루에 50인만 하는거에요 아 진짜요? 이게 우리집 타이틀에요 스페셜이네 저 방송하는 최군이라고 하구요 아 안녕하세요 지금 생방중이에요 진짜요? 몇천명 보고 있어요 정말요? 하루에 50인만을 위한 생방? 생방이 아니고 음식 50인을 위한 식탁 인터넷에 다 나와있어요 어디서 운영하세요? 여기요기 제가 하고있구요 아 사장님이세요? 네 어디있어요? 나중에 저 먹방으로 갈게요 게스트 보시고 여기 보이시죠 커피야스 가로수길 300 커피집이구요 아니 커피집인데요? 그럼 여기 식당이잖아요 이거는 같이해요 커피도 팔고 이제 여기서 커피먼저 시작해서 차 조심하시고 그러면 여기 라자냐 레몬크림 스테이크 파이치렉 믿고 나중에 한번 가볼게요 네 놀러오세요 그럼 제가 방송중이니까 손이 없어가지고 이거는 소중하게 다른 손님들 드릴 수 있게 들려드리고 어스 기억할게요 감사합니다 어스 우리 어스 고맙습니다 어스 어스 어 나중에 한번 갈게요 어스 아 잠깐만 아씨 내가 놓친거 같은데 어디 있는데 아 찌리찌리 살아 몸이 아 포담 대박 하나 건지자 홍보뜩집 홍보뜩집 재밌다 어렵지 않아요 restaurant water 말을 거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음 어려운 거는 인터뷰를 하는 게 어려운 거죠 말을 거는 것까지는 어렵진 않아요 얼마나 인터뷰를 뽑아내느냐 그게 어렵죠 어이구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어요 지금 무슨 일 하세요? 저 그때 원자연씨랑 같이 방송 저 여기 저희 회사고 저희 사무실이에요 아 여기에요? 나 지나갈 때마다 캐리비안 베이 같다고 막 야 이거 이렇게 크게 만들었어? 네 그때 우리 한 4년 전에 그렇죠 자연눈은 아직 봐요? 저는 뭐 이렇게 오다 가다 뵈는데 야 그때는 조그맣게 시작하셨었는데 그렇죠 그때 남자꺼하고 아기 그때 한 명 있었는데 아 그럼 여기 우리 형님 거예요 이제? 예 와 그럼 여기 뭐 취급해요? 저희 뭐 화장품 한 번 들어갔다 가실래요? 파파리 뭐예요? 파파레시피 파파레시피? 오오오오 방생방송 아 진짜? 어 근데 들어가셔도 되는 거예요 지금? 나는 들어와도 된다면 들어가는데 아 들어가시면 좋죠 남자꺼 있어요? 아 남자꺼도 있고 아니 나 지나갈 때마다 야 이거 봐라 뭐 잭스페로다 이랬는데 그런 컨셉이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 분이 어떤 분이냐면 예전에 여러분들 그 MBC에서 하던 인터넷 방송 손바다TV라고 있는데 거기 원자연씨랑 모닝쇼하고 이럴 때 코스메틱이었나 그때? 그때 가지고 진짜 열심히 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뭐 트위터 막 이런 거 통해가지고 카카오 스토리고 진짜 홍보 막 그때 되게 또 젊은 사업가였는데 난 이렇게 가로수길에 노른자 땅에 이렇게 매장으로 오픈을 했네 기억하시는 사람들 있네 아 네 저 한번 들어가 봐 아 네 그럼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사장님이니까 이건 뭐예요 인형 뽑기처럼 해놨네 한번 해보실래요? 어? 해도 돼요 그냥? 네 아 안에 저기 뭐야 스킨 여기 뭐야 마우스 팩 아니 마스크팩을 와 이런 거 아이디어지 그렇지 그럼 뭐 들어왔을 때 그냥 좀 재미도 느끼고 돈은 없는데 어 돈도 주시네 하하하하하하 뽑으시면 선물도 드릴게요 아 그래그래요? 이야 여기 아이디어네 요즘 뽑기가 열풍이니까 아 기억해 주시네요 기억하죠 저 얼마 전에 균 균 아 맞아요 균이잖아 균 뭐야 이거 뽑히네 또? 어? 야 뭐야 이게? 하하하하하하 평소에 아니 뭐 어디서 나와? 이건가? 와우와우와 뭐가 뭐가 있을까? 어휴 어 죄송합니다 원래 잘 부러지네 아 진짜 부셨음 뭐예요 마이 알로에 뭐 이거 진짜 나갔다 아 이거 주시네 또 하실 거예요? 아뇨아뇨 이게 또 제가 너무 잘 뽑아서 한번만 더 해볼게요 네 우리 또 지훈이 더 하나 줘야 되니까 칼맛도 네 이게 뭐 어차피 딱 보면은 이게 근데 100%예요 100%라고요? 찢는 이 찢기 힘이 아 그 힘 조절이 돼요? 아 그 힘 조절이 돼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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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한다고만 어 어 어 어 어 어 잠깐만요 이걸 줘요? 이거? 알로에 포틀젤 하나 더 뽑아 가셔야겠습니다 아니 그냥 마스크팩 하나 주시는 게 아니네 아니 여기 정품이 다르고 있어요 어머 아니 그래서 한 명당 다섯 개 제한이에요 아 진짜요? 야 이게 무슨 뽑으셨다 아 야 이번에는 뭐야 이거 비싼 건데 이거? 이거 진짜 뽑기 힘든 건데 이거는 오 대박 아니 이거는 진짜 안 뽑기 진짜 뽑기 힘든 건데? 네 그래요? 뽑은 사람 처음 봤어요 저거 저도 처음 오 잠시만요 안에 뭐 야 야 이거 세트인데요? 이거는 여기 있는 거는 만원짜리 들어있고요 여기는 3만원 이상짜리 들어있어요 하 아니 근데 이거는 그냥 아니아니 고생하시는데 이거 땡볕해서 이거 하시고 이건 뭔데요? 이거 마시는 거예요? 언제? 그냥 수분크림처럼 여름을 가볍게 바르시면 이렇게 나가기 전에 네 아 그럼 받아도 됩니까? 네 갖다 드릴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야 이게 무슨 이득이야? 야 그리고 여기 가로수길에 중국인분들이 많이 오니까 또 네 중국분들한테는 또 이게 또 코리암 쥬티가 저희가 지금 저쪽에 있는 분이 좀 차이나존인데 차이나존? 중국에서 저희가 저거 제품은 단독 1등 하고 있습니다 와아 중국에서 단독 1등 네 쩐 더 쩐 더 세이창 패션하우 우와 이거는 꿀범벅 킬로프 마스크팩 아 이거를 이렇게 뭔지 TV에서 봤어요? 이렇게 얼굴에 약간 뜯어내고 아 그러니까 마스크팩인데 바르는 마스크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고 자기가 이렇게 붓 같은 걸로 이렇게 해서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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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이 꿀 바르는 게 이게 여기 거였어요? 네 맞아요 이거 TV 드라마에서 본 거 같은데 이런 거 지금 계속 겟이 뷰티 나오고 저번에 저희 모델이 그 IOI 청하 씨가 모델 해가지고 IOI 누구야? 청하 청하 씨? 김청하 씨 아 이분이 아 여기 겟이 뷰티 안녕하세요 아 이분이 여기 또 모델이에요? 청하 씨는 언제 가끔씩 오시나요? 어제 봤어요 어제 봤어요 어제 광고 촬영을 해가지고 어제 광고 촬영했어요? 아니요 여기서 했는데 여기서 했어요? 네 여기서 했어요? 저 어제 여기 있었는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제 9시부터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밤 12시까지요? 아니 아니요 낮 12시까지 아침 9시부터 낮 12시? 아 그럼 어차피 그럼 나중에라도 또 얼마나 좋아요? 청하 씨가 또 여기서 오프라인 뭐 저희가 센서 네 나중에 나중입니다 7월 31일 날 제가 창업한 지 6년째예요 6주년 그래서 디브리지에서 파티를 하거든요 어디 디브리지에서 어 연예인들이 오거나 그런 자리는 아니고 저희 완전 진짜 완전 클럽처럼 이렇게 하는 한번 제가 소개할게요 전화번호 아직 있어요? 똑같아요 그 번호는 저도 알아요 카카오스토리 들어가면 있어요 아 네 네 맞아요 아 기억해 주시는구나 그러면 저는 이제 감사합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죄송한데 봉투 좀 하나만 어 예 아 근데 이름을 근데 왜 파팔ACP라고 지었어요? 제가 아빠의 레시피 제가 그때 그때 카카오스토리 방송할 때 애기 하나 있었거든요 아 아 맞아 지금 걔가 여섯살이고 제가 애기가 세일 있어요 아들 딸 몇? 딸 딸 딸 이렇게 세일 아니 이거 선물을 이렇게 뽑으신 건데요 뭐 그러니까 지훈아 둘 중에 하나 너 마음에 드는 거 하나 해라 형이 하나 가질게 이제 형이 넣을 수 있겠지? 지훈이도 이득이야? 지훈이도 이제 피부 관리 해야지 야 여기 진짜 돈 주고 살라 그러면 야 어우 야 얼마 전에 저는 케비클라엘에서 속옷 촬영하시는 거 같은데 응응응응응 촬영하는 게 아니고 케비클라엘 본사에서도 되게 좋아하시는데 제 콘텐츠에요 뭐냐면 속사남이라고 속옷 사주는 남자 아 맞아요 봤어 봤어 혹시 그러면 제가 게스트들 만나면 혹시 이거 화장품이라고 해요 뭐라고 해야지? 화장품 그러면 화사남으로 하나 화장품 사주는 남자로 여기 오면 와도 되나요? 되죠 그러면 좀 이렇게 디스카운트 좀 이렇게 네네 좋죠 완전 좋죠 화사남? 유튜브 막 콘텐츠 완전 좋죠 진짜 따로 연락 주세요 알겠습니다 빨리 가죠 빨리 가야지 쿨해보여 선물 챙겼을 때 오래 있으면 쿨하지 못하는 거 같아 화사남으로 올게요 사장님 야 근데 난 이거 진짜 감회가 남다른 게 지나갈 때마다 이 밖에 이 뭐야 인테리어 보면서 와 여기 참 아이디어 좋다 이랬는데 아는 사람이 하는 거니까 와 근데 시간이 진짜 오래 지났는데 또 기억해 주시니까 또 신기하네요 알기부르게 작년하고 좀 힘들어서 잠깐 쉬었었어요 방송은 알아요 저는 계속 관심 갖고 보니까 근데 이제 다시 업 돼가지고 다시 여기저기 다니고 있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정말 죄송한데 매장 안에 물 같은 거 있네요 아 잠시만요 아니 물 한 잔 하고 싶어서 지훈이도 목 마르지 않아 그치 야 화사남 좋은데요 화사남 그치 괜찮지 화장품 사주는 남자 뭐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가로수길 하나씩 뚫어 넣는 거야 그러면 가로수길은 완전히 그냥 나의 고장이고 어 두 걸음만 가면 아는 사장님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청아가 누군지 전 잘 몰라요 아 이거 그냥 주면 되지 야 이거 물도 그냥 물이야 네스킥 아 네스킥이 아니라 네스틸 어제 청아씨? 어제 그였고 아니 근데 청아씨면 몸값이 꽤 나을텐데 그 모델을 또 뭐야 뭐야 뭐예요? 어제 제가 찍은거에요 여기서 안녕하세요 파파루스피의 새 모델이 된 청아입니다 야 이거 좀 찍어줘 찍어줘 영상통 공고뱅키로 찍었네 아 아이디어 좋다 여기서 어제 촬영을 음 그만 찍어도 돈 안받았잖아 야 올라오네 와 아니 아이디어가 좋다 어 직원분들이 일을 너무 잘해가지고 하아 청아 이번에 솔로로 데뷔했대요 아 맞아요 오케 오케 또 오겠습니다 creations 하 안녕하세요 Physics yeah 좋다 이렇게 또 크으으으으으으악 아 저 형님 애 셋 생길 동안 나는 뭐 했노 잠깐만 저 저분들 연예인들 향수 liebe 잠깐만요 저 카페 앉아있는 세 분 되게 이쁜데 셋 다 이쁘다는건 뭔가 있는데 앉아서 아이컨achtenarts 살짝 한다던데 근데 좀 3초 이상 되면 달라붙어야겠다 촉이 지금 발동됐어요 근데 중요한 게 테라스에 앉아있는데 저분들만 있으면 말을 바로 올 텐데 다른 테이블들이 있어가지고 어떡하지 아니야 이렇게 계속 있으면 쳐져 내 촉은 앞으로 가기를 원하고 있어 짧은 시간내에 참 신선하네요 재밌네요 추사랑님 고마워요 여기서는 저 미스트 받아갔어요 잠깐 그러고 보니까 나 가로수길 약간 그지 아닙니다 가로수길 달면서 여기저기서 많이 얻어먹네 추사랑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팬클럽 가게 고마워요 야 지훈아 너도 이득이야 너 야방 나올 때 이제 너도 얼굴 바르고 나와 안녕하세요 너도 좋은 거 아니야 야 이 짧은 시간에 브레이브 월스 가수 아미 에일리 작사가 그 다음에 모순 50인의 식탁 투영 치과 그 다음에 파파레시피 청하 와 민건아 두께 고마워 고마워 아이고 떠나자님 감사드리고 시그널 보내 사인을 보내 위자료 보내 찌릿찌릿찌릿찌릿 수입료보내 아 채팅이 이상한거 봤어 아 아 죄송합니다 뭐 아 아 고구마 드립들 쳐진다 채팅창 여기서 잠깐 멈출게요 여기는 베이스 포인트 가로수길에 오가는 사람들을 모두 만날 수 있는 사거리의 중심이죠 내가 어디를 가기보다 중앙 중심에서 사람들의 동선을 파악하고 유동인구의 얼굴을 파악할 거에요 분명 이들 중 셀럽이나 여러분들이 관심 가질 많은 사람은 있죠 인터뷰의 기술 들어갈 거에요 인터뷰의 첫번째 기술 기다릴 줄 아는 자가 승리한다 맹수들과 같아요 맹수들은 바로 사냥에 나서지 않죠 기다립니다 사자 표본 모든 맹수들의 기본이죠 기다렸다가 목표물을 포착하고 그 목표물을 낚아채는 거 맹수의 기본입니다 사냥의 기본이죠 팬클럽 가입 고마워요 아직까지는 셀럽이나 다른 느낌이 없어요 이럴때는 시청자분들이 지겨울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일반 시민 인터뷰로 시청자분들을 지겹지 않게 하는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럴때는 아무한테나 말을 거는 것도 중요해요 맞습니다 오늘은 게스트가 없습니다 아이고 추사랑이 미쳐가지고 또 백길의 선물을 딱 선물해주니까 기분이 너무 좋네 고마워 한 바퀴 돌아볼게요 아이고 추사랑이 고마워 실례합니다 혹시 셀틱 좋아하시나요 아 예 여쭤봤는데 아이고 111개 두 번도 묻혔네 미안해 네 혹시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222개 아이고 미라주스님께서 111개를 계속 선물하시면서 끊이지 않는 사랑을 계속 보내주고 계시네요 대단합니다 대단해 연예인들 사이에서 소문나면 안되는데 가로수께 가지마 최군이 있어 그래 문 묻 무 누구도 다 말라서 기쁜과 슬픔의 경계에서 애매고 있는 중이야 아이쿠 우주 취급을 해야 되나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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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훈아 이쪽으로 한 번만 가보자 차가 많으니까 조심조심 신사 역적으로 살짝 이동 아이고 미라주스님 또 100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 실례합니다 저 방사하는 최군이라고 하는데요 탈색 머리가 너무 예뻐서 그러는데 혹시 그 머리 어떤 염색으로 하신 건지 애쉬그레이 했는데 전 이 색을 원하거든요 이게 무슨 색인가요? 프로폴리랑 블루 섞은 건데 프로폴리? 아 죄송합니다 퍼플이요? 피플? 퍼플? 퍼플이랑 뭘 섞었다고요? 선생님 공유해주시죠 정보 좀 주세요 이봐요 아 퍼 퍼 뭐라고? 퍼플하고 뭐 섞었다고 했는데 퍼플은 영어로 뭐죠? 퍼플? 퍼플하고 블루? 저색 너무 이쁜데? 음 아 보라 오케이 퍼플은 영어로 보라 보라가 영어였나? 아 보라돌이 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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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일화주스님 감사합니다 아 실례보민 안녕하세요 저 방사하는 개그맨 최군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생방송을 좀 가로수기를 하고 있어요 뿅 아이고 놀라셨죠 옷을 보고서 깜짝 놀랐는데 혹시 이게 교복이신가요 아니면은 아님 걸그룹 뭐 의상이 아니요 사복이신가요? 실례지만 어떤 일을 하시길래 이렇게 사복을 상큼하고 이쁘고 걸그룹스럽게 그냥 사무직 사무직에 있어요? 네 회사에서 이렇게 발랄한 옷을 입고 가면은 회사 분들이 좋아하시나요 아니면은 뭐 아무 뭐 네 괜찮아요 지금 출근하는 중이세요 퇴근하는 중이세요? 퇴근했어요 퇴근했군요 그럼 퇴근하면 빨리 가야되는 길이기 때문에 오래 붙잡지 않기 위해서 왼쪽에 보면 아이디들이에요 아이디 하나만 골라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빨리 지나가요 손가락으로 스크롤도 가능하죠? 아 그래요? 착하네요 아니 너무 모르겠어요 이런식으로 어 어 마마무 예? 누구요? 예예 이분이요 마마무요? 아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상 너무 이쁘시고 저희 영상은 짧았지만 유튜브에 올라가거든요 혹시 어? 어? 부끄러워서? 오빠 믿고 한번 도와주세요 다른게 이상하게 편집되는 건 아니고요 있는 그대로 지금도 이대로 고맙습니다 네 좋은 기회 파이팅 네 와 마마무야 너 이제 아이디 할 때는 글 올리지 마라 아니 몇 번은 너 몇 번 읽히는 거야 아 아니 어떻게 된게 얘는 계속 읽히지? 이상하네 야 너 너무 많은 걸 누리는 거 아니야? 다른 분들은 5년 동안 한 번도 닉네임이 안 읽혔다고 그러는데 와 대단한 친구네 어? 어? 뭐에요? 뭐에요? 고맙습니다 블랙까지는 좀 하하하하 내심 기대했는데요 죄송해요 저도 저분이 고르는 거기 때문에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왜? 교통체증이 심하다 아 아 하하하 하하하 약간 카메라계의 오지라퍼인데? 교통체증 여기 장난 아니지 헬이지 이야 아이고 뭐야 이거 닉네임 뭐야 반니나? 반니나는 bj 아닌가 337개 고맙습니다 이야 이 채팅 봐라 와 이 트래픽 와 엄시랑 트안타 진짜 와 엄청나구나 차가 있으면 이렇게 불편한 거야 와 엄청나네 정말 와 차가 있으면 이렇게 불편 이리 와 노트 미치지 되신 띵 모짜렐라 에어 라이벅 정렐라 알 응 노트 이 좋은 산포로 아 순간 쫄았네 또 왜 이 차야 그래서 확실히 펄스 플러스 뭐였죠? 펄스 플러스 보라 맞나요? 맞나요? 보라? 알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민건이 117개 고마워. 민건이 117개 고마워. 잠깐만 이쪽으로 붙을게요. 감독님. 반니라니 반갑습니다. 반니라니 반갑습니다. 반니라니 반갑습니다. 여기서 무슨 소리야?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는데 여기서? 마이크 틀어놓고 싸우는 거 있는 거 아니야? 안쪽에서. 내가 알맞은 거 아니야? 응. 영상인가? 아이고. 카메라 조심. 사람 사람. 쌈쌈쌈쌈쌈쌈쌈쌈쌈.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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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워. 아이고 마이모님 또 100개 감사드립니다. 마이모님 미우랑 마이모로 팬닉을 교체하셨네요. 멋대로 하세요. 장난입니다. 아 다른 분인가? 아 미안합니다. 아 그래요? 아 제가 착각을 죄송합니다. 지훈아 녹화 안하고 있지? 아이고 뭐야 마니아 대장님께서 삼삼시게 무슨 일이야 웬일이야 누구세요? 아이고 통콘 팬클럽 가입이 쉽지 않은 결정해주셨을 텐데 어렵지 않은 이야 고맙습니다. 형님 우리 또 마니아 대장님 뒷모습 신사동 호링인 줄 잠깐만 저 형 누구지? 잠깐만 내 초기 잠깐만 데이터 돌려봐 그 음악하는 그 힙합 쪽인데 그 작곡 많이 하고 그 남자는 패스 안녕하세요 식사 중이세요? 식사 중이세요? 어? 식사 중이세요? 네? 아 모텔에서 잤어요. 방송이 늦게 끝나가지고 아이고 나 평소에 내꺼는 너무 안 벌어온 것 같아가지고 아 그래요? 우리 식사 중이요? 식사 중이요? 식사 중이요? 식사 중이요? 아 그러지 마세요. 똑같이 사야죠. 제가 뭐라고 제가 뭐 아니요 나 근데 케빈클라인도 이제는 계속 오면 부담되실 것 같아서 아 뭐 물어보셔주셔서 감사하고 재밌죠 아니요 아니요 다른 뉴스도 나갔어 뉴스도 나갔어 근데 너무 미안해가지고 고맙고 진짜? 다른 브랜드도 좀 가고 그래야지 부담이 안 되실 것 같아서 아 그래요? 뭐뭐 부라 막 이런데 노오 야 그래도 애들이 다 만족해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아 그래도 우리 케빈클라인의 그 이미지가 있는데 당연히 예쁜 분들 여자친구는 없으시래요? 아하하 호오오오오 여신 분 있으면 이렇게 못 살지 어떤 여자친구가 자기 말고 다른 여자 속옷 사주는 남자 싫지? 짜증나지? 몇 사이즈죠? 전 서른 한 살이야 아니 몇 사이즈? 하하 사이즈요? 사이즈 몰라요 저 허리 사이즈 청바지 몇 입으세요? 청바지 몇 있냐고요? 저는 그런거 몰라요 제일 큰거 36? 어오오오오 맞나? 외국 L 입으셔야겠네요 아니 나 엄청 나 찢는 입으셔야 될 것 같은데 에에에에에에에에에 하하 나 이러니까 무슨 가로수키 일수꾼 같아 한 세걸음 가면은 어디 들어가도 되고 이번에 하나 뚫었어 저기 코스메틱 화장품 저기 파파 레시피라고 거기가 또 아는 그 형님이 하는데더라구요 됐어 에어컨 다 쐈쓰 하하하하하하하하 됐어 에어컨 때문이었어 하하하하하하하하 아니 잠깐 더워가지고 아 이렇게 또 공짜로 겸사기면서 에어컨 바람도 쐬고 그러는거죠 뭐 좋았어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덥더라고 아시 그래가지고 저 친구 뭐야 비주얼 뭔데 가만두지 않겠어 말을 걸어보겠어요 아 판매원이구나 샹디엔 아 어떻게 자연스럽게 말을 그러지 좋아 천천히 자연스럽게 내추럴하게 그리고 앞으로 가는 척을 하면서 왼쪽으로 한번 아이컨택 한다 야 저 누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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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니 너 누구야 너 엄지 아니야 야 저 친구 엄지 아닙니까 지훈아 너만 쫓아가봐 그냥 계속 쫓아가 형 신경쓰지 말고 엄지 맞지 엄지 아냐 빨라 샹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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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목소리 들려요? 지금 엄청 떨어졌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내 목소리 들려요 혹시 부담스러울까봐 옆에 안갔어 왜냐면 내가 가면 부담스러울까봐 일부러 안갔어 엄지 방송하고 있네 나 여깄어 지훈아 오른쪽 갔어? 오늘 복귀했대? 그래 그러면 오고 있다고? 그럼 나 가만히 있을래 말 안하고 안녕하세요 야 엄지야 니가 도망가니까 오빠가 못 쫓아가겠잖아 오빠가 오워서 그래요 너 오늘 복귀했어? 네 오늘 방금 복귀했어요 그럼 실방으로 와지 왜 야방하고 있어 너무 떨려서 떨려서 실방하면 그럴까봐? 시청자분들 많이 들어오셨어? 네 이야 300명 진짜로? 네 에휴 엄지 살아있네 네 엄지야 왜 이렇게 이뻐졌니? 살 엄청 빠졌다 그래요? 어 잘 지냈어? 네 오빠는요? 나? 네 나는 똑같지 뭐 안녕하세요 추천하게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어 야 귀엽죠? 청각들 여러분들 오해할 수 있지만 진짜 저희는 오늘 연락하고 만난 거 아닙니다 네 지나가다 만난 거예요 하이 안녕하세요 오빠 무슨 방송 주무셨어요? 오늘 난 뭐 없지 뭐 가로수케 그냥 돌아다니면서 아 진짜요? 이럴 때 리얼함이 있잖니 너 몇 시에 켰니 방송? 저 지금 24분 됐어요 아 그래? 그럼 좀 더 하고 좀 이따 보자 네 알겠어요 좀 이따 커피 한 잔 사줄게 네? 좀 이따 커피 한 잔 사줄게 그래요? 어 알겠어요 야 나는 야 너처럼 가녀린 애가 이렇게 야방하는 거 보면 마음이 너무 아파 그러면 저도 지훈쨈 같은 카메라매 한 명 아니 얘를 데려가 그냥 하하하하하 그래 그래 하고 네 엄지님 팬분들 좋은 시간 보내세요 네 아 세금님 팬분들 좋은 시간 보내십쇼 네 네 좀 이따 커피 한 잔 네 그래 엄지 지금 방송 키즈가 얼마 안 됐으니까 어 안녕하세요 형님 혹시 방송 보세요 아 진짜요? 렌즈 느낌이 나 약간 방송할 때마다 옆에 근처에 계셔서 혹시 방송 보고 찾아오신 건가 싶어서 제가 먼저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추천하게 한번 해 주세요 지금 집에 가서 할게 예? 일단 로그인해서 할게 아 지금 로그인이 안 돼 있군요 알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 또 먼저 찾아가는 서비스가 중요하죠 응 응 누군데 나왔던 오빠라는 거야 나? 저야? 예 어휴 넌 진짜 오 그래 안녕하세요 남자친구 분 아니에요 차 조심하십시오 어휴 아 우리 은진이 아니 은진이가 근데 진짜 애 됐을 때 20살 때 나왔을 때 젖살이 있었는데 애가 살이 확 빠져가지고 저번에 지나갈 때 한 번 만났는데 그때도 바빠가지고 얼굴 못 봐고 그랬는데 야 근데 은진이 기억 일로 와려 이쪽으로 차 차 차 차 야 너는 근데 지금 몇 살이니? 25살 와 그럼 20살 초창기에 나왔었거든요 지금 보세요 예 은진이 지금은 약간 또 모델 활동하고 있던가? 네 모델에 웹드라마를 찍었어요 웹드라마를 또 찍었대요 어디 공개가 좀 됐니? 네 열일곱 열일곱 어디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나오는거야 아니면 유튜브에도 공개된거야? 다 다 열일곱 검색하면 나와 거기서 넌 몇살인데? 저 17이야? 17대 너도 열일곱살이야? 전학생 아 그러니까 모든 고등학교 1학년생들의 일대기를 그린 웹드라마야? 극중 너의 그 역할이 뭔데? 얄미운 전학생 얄전 오 좋네 좋네 아니 또 지인이 있으니까 우리 인사 한번만 해주고 어 오빠도 연기하는데? 아 진짜 여기 왼쪽에 아이디 하나만 읽어줘 우리 은진이 오랜만에 마마무? 뭐? 다시 말해 뭐라고? 마마무? 그래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안녕하세요 최군이라고 합니다 어우 잘생긴 인사 한번만 해주시면 안돼요? 예예 인사 한번만 예 안녕하세요 최군TV 최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광훈입니다 이? 광훈입니다 이광훈 우리 배우님 올해 실례지만 30살이요 야 그럼 저 88년생 기가 막히네 G 드래곤하고 동갑 좋습니다 우리 또 은진이하고는 또 어떻게 작품으로서? 예전에 예전에 동료죠 동료로 좋습니다 우리 형님들 아이디 하나만 읽어주세요 아이디 하나만 이중에 어 아이디 하나만 되게 빠르네요 아이디 되게 빠르죠 하나만 읽어주세요 좀 잘하자 네? 좀 잘하자 좀 잘하자님 잘하자 어떻게 보면 본인이 본인에게 아 그쵸 지수하는거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는 이런 작품을 통해서 좀 우리 관객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을 만나고 싶다 호부 어 저는 웹드라마나 일단 독립영화 쪽으로 일단은 먼저 활동을 할 계획이구요 그렇죠 그래서 서서히 발전되는 모습으로 나중에는 이제 많이 많이 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훈님 네 기억해주세요 어떻게 보면 빛날꽝의 훈훈할 훈 어 비슷해요 빛날꽝의 가르치른 훈 가르치른 훈 아 알겠습니다 그래 언제 나왔니? 네? 언제 나왔어? 오늘 아침 6시 언제 들어가? 밥먹고? 아 지금 밥먹고? 밥먹고 연락주시면 형님 제가 커피 한잔 사드릴게요 너는 뭐 아는 사람이지만 오늘 처음 뵀잖아 형님 내가 커피 한잔 사드리고 싶어서 괜찮지? 밥먹고 카톡 하나 줘 나 여기 있을거야 알겠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네 눈치껏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좋았어 오늘은 뭐 보험이 많구만 배우 하셨으면 눈치있어서 알아서 빠질거야 안녕하세요 아가리 동네 제거제가 어딨지 왜 여기 안팔지? 여기 구강 스프레이 있지 않나요? 구강 스프레이는 없어요 아 리스테린이나 이런거만 있네요 음흠 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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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거 전담인가요? 이거 밖에서 줄 서서 사던데 이거? 아 이거 저희 매장에서는 판매를 안하고 있어요 근데 왜 구비가 그냥 광고용으로? 뭐iller 아니 이거 저희akte게 줄 서서 사더라구요 예맞아요 그거 요즘ն 리키가 많더라구요 이거 무슨 전자 conversations인데 이게 뭐야 iqois iqois 요 아니 맨날 줄 서있어 이게 뭔데 물 TED에서 발주를 쌓고 있어요 그니까 전자담배에요? 네 끼어놓고 있는거에요 오 rotating 오케오케 감사합니다 아니 이건 장난이 아닌가요 하루스킬 에 매장에 있는데 문제가 맨날 줄을 서있어 아큐어스 아 유미한거 구나 지금 딸려서 발주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자담배에요? 네 끼워서 피는거에요 오 오케이 감사합니다 아니 여러분들 이게 장난아니니까 가루스킬에 매장에 있는데 맨날 줄을 서있어 아큐어승 아우 유명한거구나 오호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마마무야 너는 이제 그만 알아 내 방송 어 너 지친다 너한테 뭐가 있나봐 끌어 땡기는 뭐가 있나봐 움직일게요 채팅 안쳤었다고? 야 채팅을 안쳤는데 너를 읽었다는건 말이 안되지 니가 쳤겠지 대단하다 야 나 엄지 이뻐졌네 머리 하나도 안감 훨씬 어려보여 머리요? 제 머리가 좀 뭐 어떻고 저쳤고 뭐가 중요합니까 어쭈 이 친구 봐라 너는 누구냐 저 실례합니다 방송하는 최군이라고 하는데요 네 혹시 저 아시나요? 네 알아요 그렇다면 너는 누구냐 아 저 지금 바빠가지고 아 저 지금 바빠가지고 바쁜거 알아요 네 빨리 가봐야래요 아 이거 학교 교복인가요? 아니요 치어리딩 혹시 실례지만 뭐 걸그룹 쪽이나 아니요 아니요 그러면은 그냥 일 회사원 뭐 메이크업 아티스트 메이크업 아티스트 메이크업 아티스트 나중에 제 얼굴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네 면적이 넓어요 네 왼쪽으로 가세요 저 오른쪽으로 갈게요 저 죄송하지만 혹시 한글이 읽을 수 있으세요? 한글이요? 아 한국인이세요? 제가 방송하고 있는 개그맨 최군인데 지금 몇천명의 시청자분들이 좀 제 방송을 보고 있는데 관심을 좀 받고 싶어 하셔서 여기 왼쪽에 다 아이디들이거든요 아이디 하나만 좀 이렇게 선물 주실 수 있을까요? 읽어만 주시면 돼요 언금만 이 중에 하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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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어주세요 성공할게요 성공할게요님 감사드립니다 좋은 일 하신 거에요 고맙습니다 자 성공할게요님 선물 드릴게요 성공할게요님 모니터 앞으로 오세요 이건 안 먹어 하하하하하하 되게 가만히 있다가 기분 나쁘셨겠다 으에에에에 가로스킬은 신기해요 내가 그들에게 다가오는가 그들이 나에게 다가오는가 와아 땀에 차 이쁘다 저거 458 이탈리아 와아 페라리 진짜 많다 대부분 다들 이어폰을 가지고 계세요 여성분들은 그게 음악을 듣는건지 전화를 하는건지 모르겠는데 다들 이어폰을 가지고 계셔서 여러분 오른쪽으로 좀 아 캘리포니아에요? 그냥 때려 막아본거에요? 차 아는 척 해보려고 네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펜클럽 가게 고맙습니다 페라리는 우리가 탈 수 있는 차가 아니잖아요 예 그냥 눈으로 만족합시다 예 이야 그 와중에 또 봤어 와 나 오늘 미쳤나봐 저 멀리있는 애를 어떻게 봤지? 와 여러분들 저거 이상해요 저 요즘에 무슨 뭐 뭐 저거 뭐 됐나봐요 왜그러죠 저? 세개 고마워 두개 고맙고 카운트 고맙고 미리 고맙고 잠깐만 커피숍으로 들어갔나? 아니 나 그 와중에 얘를 어떻게 봤지? 아 2층으로 올라가 버리네 내려오면 인터뷰 해야겠다 내려오면 내려오면 할게요 여러분들 내려오면 여기는 커피스미스는 촬영이 안돼요 네 아 누구냐구요? 뻥이에요 어그로에요 아 아 기대치가 너무 올라갔군요 아 근데 오늘 일수꾼같다 진짜 오늘 이건 진짜야 이번 홈모노 홈모노 이번에 홈모노 아 또 아 죄송하지만 혹시 이거 파파 레시피 인가요? 이거 뭐에요? 이거 이거 꿀 꿀 이거 맞아요? 아니에요. 제가 이거 하나를 선물 받았는데 지나가신 시민분들한테 그냥 좀 나눠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계속 팜플렛만 보고 계셔서 이걸 돈 주고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는 것 같아서 이럴 땐 천사처럼 강림한 개그맨 철군이 그냥 드리는 거예요. 이거 맞죠? 허니 그거 맞죠? 얼굴에 바르는 마스크팩 아니에요? 오지랖이 없군요. 잠깐만 잠시만 내가 진짜 잠깐 기억이 안 나서 그래. 누구들아? 아 저 원래 남순이예요. 아 류뚜어? 반가워요. 어디 가요? 저 오늘 UMF 그때 제가 방송을 시작을 했거든요. UMF 끝났잖아? 네 근데 거기서 알게 된 여성분이 저희 오늘 재방송 게스트를 나와주신다고 그랬어요. 어디세요? 저희 집이요. 집이 어디에요? 논현동? 여기 반포동에 오프파크 몇 시부터 해요? 홍보하면 좋잖아. 아 그래요? 저 지금 오고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빨리 가죠. 옷을 약간 그지같이 입고 아 원래 그지잖아요. 근데 오늘은 좀 깨끗이 입으려고 형님한테 그럼 제가 또 배울 수 있을까요? 아 뭘? 코스케이브하데요. 약간 비슷하시니까요. 아니 근데 특별히 약간 비슷하시잖아요. 이런 얘기만 하는데 말투가 남순이네 약간. 남순이 만난 것 같아. 우리 뚱아 즐겨찾겠다. 뭐 류뚜어 응원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또 게스트방송 한다니까 보내드릴게요. 파이팅 파이팅. 나중에 기회되면 소주 한잔해요.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잠깐 앉아. 선생님 여기 잠깐 앉아도 되나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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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야. 아아 이쪽. 이쪽. 카메라가 되죠. 저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방송하고 있는 개그맨 최군이라고 하고요. 카메라.. 네. 방송하고 있는 개그맨 최군이라고 하는데요. 카메라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안 찍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길거리에서 이렇게 만나는 뭐 연예인분들 특별한 분들 이렇게 인터뷰 좀 하고 있는데 제가 저도 요즘에 좀 외국어를 배우고 있는데 혹시 보니까 이거 스페인 라틴어가요? 네. 어머 혹시 좀 부끄러움이 조금 없으시다면 우리나라에 약간 라틴어 배우시는 분들 많지 않잖아요. 혹시 어떤 경로로 배우게 되셨으며 몇 년차시며 막 배워보니까 뭔가 어렵다 한 30초 정도만 리얼하게 한 번만 제가 인터뷰를 한 번 요청해봐도 될까요? 네. 너무 궁금해서 아 이게 바로 이제 저희가 길터뷰라고 해서 로드 인터뷰 말 그대로 리얼하게 섭외되지 않은 사람들 각자 뭐 의사, 판사 막 이렇게 스페인어 공부하시는 분들 중국인들 뭐 불특정 다수의 분들 어디서 쓴다라기보다는 올라가는 것은 유튜브에 제가 개그맨최군이라고 하고 제 개그맨최군에 쿵티비라고 요즘 유튜브 채널이 있잖아요. 채널에 이제 편집을 해서 올라가거나 아니면 원본으로 올라가게 되고 나쁘게 쓰이는 거나 이런 건 전혀 없고요. 만약 그렇게 됐을 때에는 추후에 이제 뭐 제 연락처를 드릴 수도 있고 추후에 뭐 이렇게 초상권이나 이런 걸로 저를 고소를 하셔도 되고 그 정도로 진짜 저는 뭐 자신있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괜찮으시면 30초만 가능할까요? 그걸로 갑니다 옆으로 아 근데 이거 어 질문은 제가 할 거예요. 대답만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평소에 내가 재미가 없었다고요? 그거는 제가 할 거예요. MC의 권한이죠. MC의 실력입니다. 그렇죠? 살짝 갈게요. 좀만 왼쪽으로 가세요. 카메라 갈게요. 스톱. 자 반갑습니다. 띠아모. 처음에는 뭐라고 스페인어는 인사하죠? 라스코모레타 뭐죠 그게? 잘 몰라요. 예? 죄송하지만 하나만 볼게요. 아 이거 진짜 쉬운걸요. 아 그럼 이제 읽어만 볼게요. 기말 스피킹 테스트 대비 문제.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이제 기말고사라는 거 보통 고등학생들이 얘기하는 게 기말이잖아요. 대학교에요. 대학교에서도 아니면 전공이 스페인 전공? 아니요. 그러면요? 타악기 전공이요. 타악기 전공이요? 타악기 전공이니까 때리는 악기잖아요. 네. 주로 그러면 뭐 드럼? 네. 드러머에요? 아니요. 그럼요? 자꾸 봐요. 아니 근데 자꾸 이런 식으로 거짓말로 하시면은 작곡 가시죠? 야.. 올해 그러면 23살? 네? 네? 오? 아니 작곡을 하면 얼굴이 동안이 되나요? 아니 뭐 악상을 떠올릴 때마다 얼굴이 좀 젊어지시나? 작곡 가시고 타악기를 전공을 했는데 스페인어를 배운다는 것 자체가 해외 진출을 염두하고 배우신 건가요? 그 의도와 계기가 어떻게 되나요? 아 저는 학교를 2007년도에 입학을 했다가 자퇴를 했었어요. 그래서 일을 좀 하다가 학교를 졸업해야 될 것 같아서 다시 재입학을 해가지고 그래서 학교 교양과목이라서 아 교양과목이라서 그러면 이게 그렇게 어렵거나 스페인에 가서 살기 위한 그런 공부가 아닌 어떻게 보면 좀 간단한 학점 따기 네 괜찮으시면 제가 살짝 한 장만 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 짧았지만 이렇게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최군이었습니다. 최군이라고요? 뭐라고요? 최군이요. 네 감사합니다. 대박 주결경이다 대박 주결경이다 혹시 주결경씨? 열경씨? 네 아 예 팬입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아 반송하다 네 감사합니다 노래 잘 듣고 있어요 진짜예요 얼굴 봤잖아 추결경 씨잖아 추결경 씨야 화면 안 보였어? 아 주결경을 보고 내가 못 알아볼 수는 없지 그리고 내가 미치지 않고서야 다른 사람한테 그냥 주결경 씨 이럴 수는 없지 아니 근데 되게 인사 밝게 해주시네 인사하는 거 봤어 인사하는 거 봤어? 아 너 눈 때문에 못 알아봤다는 거지? 어 근데 내가 순간 주결경 씨한테 워셔 한 걸로는 이랬네 아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아 외국 중국인이잖아 아 너 몰라? 아이오아이 어 왼쪽에 매니저분 같아가지고 뭔가 아 근데 한 밥 스테이크 먹으러 올라갔어 그러면은 여기서 계속 기다리는 건 아 프리스틴 멤버예요? 프리스틴 소속사 어디예요? 플리디스예요? 에이... 그 AS 회사 어디예요? 플리디스예요? 애프터스쿨 플리디스? 그래 주결경 맞다니까 난 쩔어 대박 내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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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결경 내려온다 대박 매니저분한테 먼저 여쭤볼까 대박 내려온다 아 실례합니다 혹시 매니저 우리 이 정도만 하자 왜냐면 더 가는 거는 회사도 있고 이건 아닌 것 같아 왜냐면은 맞잖아 근데 나 여기까지 할게 왜냐면 여기서 더 가면은 솔직히 회사 입장에서는 최훈씨 당신도 방송하는 사람인데 애가 메이크업도 한 것도 아니고 옆에 나영씨라고요? 아 임나영씨라고? 내가 내 매니저냐고 물어봤어? 모자를 써서 난 못 알아봤지 근데 나 여기까지 할게요 왜냐면은 소심해진 게 아니고 저는 이건 있어요 왜냐면 촉이 있는데 다가가도 된다 안 되는데 모자 푹 눌러쓰고 노 메이크업인데 같은 또 여기 방송밥 먹고 사는 사람들 그게 그건 아니라고 봐 미안합니다 나중에 기회되면 또 볼 날이 있겠죠 근데 여기서 내가 한 발 더 가죠? 그럼 회사에서 분명히 최훈이라는 사람은 노 애티튜드예요 진짜 미안합니다 와 주결경 봤어 대박 여러분들 이렇게 방송 보고 있으면 뭐야 가로수기 가면 아이오아이 보는 거야 신선하죠 올 테마다 있어 아이오아이를 지금 만난 걸 보시면서 여러분들 제가 이런 방송을 주작이라고 생각하시나면 여러분들도 진짜 의심병이죠 말이 안 되죠 아 저분이 임나영씨야 근데 지금 스테이크를 먹으러 간 거네 그럼 올라갔다가 내려왔다는 거는 밥을 먹고 있다는 거잖아 와 진짜 돈내여빠 너무 해주고 싶다 진짜 세상에 스티커 다 사주고 싶다 와 임나영씨도 같은 회사예요? 플레이디스? 프리스틴? 아니에요? 아 임나영씨한테 매니저라고 한 게 아니고 매니저냐고 여쭤봤어요 모자 쓰고 있어가지고 같은 그룹이에요? 프리스틴? 어 임나영씨가 믿어고 알겠어요 근데 아마 결경씨는 저를 모를 거예요 날씨가 너무 좋네요 안녕하세요 그렇게 해서 어? 날씨 안 좋아요? 저는 이런 날씨 너무 좋아하거든요 미세먼지도 그쵸 그쵸 영어로는 good weather 중국어로는 tnt tnt how 아이오아이 좋아해요? 네 와 방금 저희 아이오아이로 만났어요 주결경씨를 임나영씨랑 프리스틴으로 데뷔했다고 하더라고요 플레이스티에서 야 세상이 참 좁은 것 같아 그쵸 하 얘기한 거예요? 와 근데 나 촉 되게 좋아 아니 근데 아이오아이인데 이렇게 막 돌아다니네 신기하네 아이오아이 레알이에요 그런데 확실히 한국말 좀 덜하다먹네 아 나영씨한테 먼저 말 걸까 아 근데 뭐 좀 푹 눌러쓰고 있었어가지고 근데 여기까지는 플레딧 측에서도 어쩔 수 없어 근데 뭐 여기서 내가 이제 사전 협조 안 됐는데 너무 그렇게 하는 거는 걔네 회사 입장에서도 내가 오늘 하루 방송하고 말 거면 말 거는데 그거 아니면은 한국말 잘해요? 그래요? 나중에 간지나게 여러분들 정식으로 만납시다 우리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럴 날을 우리가 뭐 안 했던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고기도 씹어먹는 놈 놈이 씹어라고 정식으로 그게 초간장 아닙니까? 우리 방송 뭐 AOA 뭐 시스타 여러분들 뭐 간지랑해 갑시다 그러면서도 주결경을 찾고 있는 내 눈빛은 참 철양하스타 네 저 실례지만 한국인이신가요? 네 되게 예쁘세요 너무 쉬는 날이었나보네 너무 쉬는 날이었나보네 너무 쉬는 날이었나보네 그렇게 잘 걸어왔어 그렇게 잘 걸어왔어 디디디 하지마삼 내 눈은 20만K임 여러분들의 1450K로는 절대 내 눈을 따라올 수 없음 그리고уть 양념이 저 혹시 통화 중 이시죠 네 중요한 통화 하죠 잘 보고 있습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시간에 하나면 진짜 꼴처 모르는 거야? 진짜 꼴처는 줄담배 피는 게 꼴처지. 한 개 피고 끊고 다시 피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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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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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례지만 페북에서 뷰티로 유명하신 미모로 유명하신 패션으로 유명하신 홍대 최군입니다 반가워요 9년이네요 그때 성함이 어떻게 되셨죠? 가인 저희 오늘 가로스킬에서 만났는데 인사 한번만 해주실 수 있으세요? 10초만 기억하시는 분들 많다 진짜요? 와 진짜 많은 분들이 이거 봐봐 아이디 하나만 읽어주기 오늘은 어떻게 이쁘게 볼터치 하셨어요? 오늘 일할때 무슨 촬영했어요? 피팅 옆에 친구분이랑 동생분이랑 친구라는데 왜 아니라고 했어 아니 같이 일했냐고 친구분은 일하는데 같이 간거 아니고 오늘 만난거에요? 그랬구나 오늘 어디가세요 지금? 술먹으러? 지금 6시인데 술을 먹어요? 빨리 먹고 빨리 취해서 빨리 돌아가는 시스템 특별 귀가 시스템 좋습니다 고맙고 성함이? 박아인이요 아인씨 아 기억난다 기억나세요 진짜? 내가 아인씨라 그래가지고 이름 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었잖아 아니에요? 그럼 다른 아인인가보네 남자친구가 이렇게 아 남자친구가 내 엔드폰 올라갔고 캡틴 아메리카나 할때 그래가지고 홍대 안쪽에 있는 술집 가고 찾아달라고 돈 내주셨잖아요 돈 내주고 가고 홍대 보안관 할때 맞네 아인씨 그러면은 지금은 그분은 뭐에요? 잘 사귀고 있어 지금까지? 헤어졌어요? 그럼 지금 남자친구도 많이 불안해요? 왜냐면 아인씨 남자친구들이 진짜 불안해한 스타일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남자친구는 불안해하지 않아요? 네 지금 남자친구는 그러면은 좀 자유롭게 해줘요? 그냥 아 있긴 있어요? 저쪽으로 가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아 네 고맙습니다 아 예전에 캡틴 아메리카 할때 그분이구나 캡틴 아메리카 할때 남자가 내 여자친구 홍대에서 술 먹고 있으니까 가서 딴 남자들이랑 노는 집 가서 봐달라 그래가지고 가서 봐주고 계산해 준 적이 있거든 어 이야 신기하네 무슨 가로수길은 만남의 광장도 아니고 진짜 오면은 만나고 만나면 알고 내가 그 정도로 8년동안 밖에서 사람을 엄청 만난거야 아 내가 다 기억 못해도 그들은 날 기억하잖아 참 대단한거야 재밌는거야 아인이 커피 한잔 사줄까? 괜찮지 괜찮을 것 같은데 괜찮을 것 같은데 아인이는 짧게 보이기에는 좀 비주얼도 갑이고 남자친구 이끌어 놓고 나랑 뭐 상관이야 내가 뭐 어떻게 연락처 따는 것도 아니고 그치 물어놔보자 음 아 나오면 물어보자 야 어차피 뭐 뭐 술 먹으러 갈거 전에는 아니 뭐 술 사줘도 되고 술을 내가 안먹으면 되잖아 술만 사주고 튀면 되잖아 주결경 어디있는지 알고 내가 찾으러 가 야 내 그 와중에 주결경을 알아보놔 아 아 아인씨 지금 술 먹으러 가는거에요? 커피 마시러 가는거에요? 식사하러 가시는거에요? 술이요? 저희가 왜냐면은 콘텐츠중에 돈내오빠라고 있어요 돈내오빠 말고 돈내주고 티는 그래가지고 혹시 술을 먹으러 가는 데가 정해져있나요? 아니요 여기 좀 가까운데 그냥 찾을거에요? 오늘 많이 지쳤구나 많이 늙어보여요 지금 지쳐보이고 사람이 진짜 그때 당시에 22살 정도였는데 아니 그때 20살이었나요? 그럼 지금 올해 어떻게 되시죠? 29 그래 그때가 아마 3년 전이었으니까 3년 전이에요? 그럼요 그럼요 나 캡틴 아메리카 할텐데 지금 2017년이잖아 아니 그러면 저기 뭐 어디 딱 가는 데가 정해져있는건 아니고 안타깝다 왜냐면은 돈내오빠니까 기왕이면 초면인 사람보다는 사주고 티면 좋으니까 친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친구는 평소에 지금 약간 멍때리는거에요? 원래 좀 멍스타일 멍도 괜찮아 요즘한테 세상에 너무 생각을 많이 하면 안된다고 그러면 혹시 근처 어디까지 가는지 몰라도 한 10미터만 같이 걸어도 될까요? 아니 제가 여기 주변을 너무 잘 알아서 걸었는데 혹시 뭐 어떤 류의 술을 먹고 싶은지 얘기해주면 제가 추천해드릴 수 있어요 뭐 안주라도 그냥 미술집 가세요 아니 여기 걸로 여기 여기 쉐막 쉐막? 여기 좋지 쉐막은 내가 그러면 사장님을 아니까 아 진짜요? 어 얘기라도 해드릴게 서비스나 뭐 쉐막은 막걸리 네 맞아요 테라스에서 먹어도 되고 사장님 안녕하세요 또 오셨 네 또 왔 두 분 왔는데요 네 두 분 데려왔는데요 저희가 촬영을 할 건 아니고 그냥 안내만 해드리고 나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혹시 2층이요? 저희는 어디가 좋으세요? 네 아 그냥 그냥 앉으세요 어 그래그래 형님 요즘에 좀 이렇게 쉐막에서 제일 잘나가는 상품 뭐예요? 네? 제일 잘나가는 상품 인기있는 안주 메뉴요? 메뉴는 이게 제일 잘나가는 상품 뭐예요 뭐예요? 왜냐면은 이제 왔는데 그래도 이렇게 4가지가 제일 이지야만 4개 다 살 수는 없어요 제가 네 잠시만요 자 여기 여기가 지금 이 4개가 제일 잘나간데요 이 4개 어 보시고 이 중에서 좀 괜찮은 거 한번 골라보세요 어 어 이거 4개요 이 4개 중에서 하나 이 4개 중에서 하나 이거 이거 숯불 목살 양념구이 이거 사장님 네 이 숯불 목살 양념구이 우선 하나 주시고요 네 그 어 괜찮으시면 혹시 잠깐만 앉아도 될까요? 네 자 잠깐 앉았으니까 이제 예예예 수목 해 드릴게요 수목이요? 숯불 목살 아 예 숯불 해 주십시오 잠깐 앉았다가 혹시 이거 그 안주 나오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15분 15분 아 15분이면 이분들 또 할 얘기도 많을텐데 네 바로 갈까? 아 불편이 할 수도 있는데 둔치가 있는데 무슨 물 하나 먹으면서 고민해 보자 이따 가도 되냐고 물어볼까? 친구한테 물어볼까? 물어보고 갈까요? 나와 뭐예요 이따 좀 15분만 이따 가도 될까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건 여자 언어로서 가라는 거야 진짜 여자가 있었으면 한다면 있으세요라고 해야지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라고 했다가 그러면 가는 게 맞아 하하 하하 그러면 저는 한 그래도 한 5분이라도 이따 갈까요? 네 단답형인 걸로 봐서는 하하 1분 안에 가는 게 맞는 거 같아요 하하 난 눈치가 있으니까 하하 그러면 여러 가지 남자친구랑 사귄 지 얼마나 되느냐고 물어볼까? 하하 그렇게 물어보면 남자친구가 기분 나쁠 수도 있을까요? 팔기울이면 결혼까지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좋아 나쁘잖아 친구로 공략하자 친구분은 남자친구 있을까요? 결혼했어요 결혼했어요? 일어날 명분이 같이 하하 하하 저 목살까지만 저 계산해 하구요 지금 바로요? 계산해 드릴까요? 이것만 목살만 제가 가야 돼가지고 예예 어머님 아니 계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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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숯불만 계산해 주고 갈게 응응 확실해졌어 22,000원 안 물어봤으면 큰일 날뻔했어 22,000원 나이스 나이스 네 유부녀는 여러분도 큰일 날 수 있어요 예? 예? 잔액 부족인데요 제가 이번에 소송비 때문에 조금 목돈이 나와가지고 네 신용카드라서 이건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영수준 꼴보기 싫어요 영수준 아 우리 변비님 태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주에 환전 받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아 체크카드가 속상하다 나이 먹고 이거 지금 31살이 이게 무슨일이야 50개 감사합니다 1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33개 감사합니다 아 우리 대세님 또 50개 팬클럽까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하 고맙습니다 괜찮아 또 열심히 하면 금방 리핀할 수 있어 응 아 여러분들 10시일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긍정적으로 지훈아 여러분들 하식스타임 한번만 가지면 안될까요 콜 배터리도 한번 체크하고 오케이 지훈이 화장실도 한번 갔다오고 왜 하식스 하나만 하렐봄 또 뒤집어 너 홀레인 먹어 펌프리카조아님 100개 감사드립니다 좋아 좋아 펌프리카조아 까비 아깝소 야 내가 미안한데 왜 나는 맨날 그거 주냐 나 이거 한번 먹어볼게 어 나 약간 여자 레이디 같애 형님 시청자 4천명 보기 좋습니다 아유 시청자야 뭐 들어올 때 있고 나갈 때 있고 아까 주결경 어그로 끌러가지고 좀 들어온 거지 금방 빠져 이리 비할 필요 없단다 근데 신기하네 나오면 맛나네 내가 운이 좋은 건가 촉이 좋은 거겠지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신기하네 신기하네 그치? 안되면 말고 뭐 되면 뭐 좋은 거고 왜냐면 뭐 신인걸그룹 여러분들 재미없어 하고 하지만 프리스틴이면 여러분들 뭐 너무 좋을 거 아니야 너무 좋은 거 아니야 그래 해보면 되고 안내면 말고 못 먹어도 거 어 선생님 저 카메라 있어가지고 지금 아유 아닙니다 선생님 불편하실까봐 선생님 주기적으로 V앱에서 한다고요? 아유 V앱 생기고 나서 나가자 봉사 엄지는 방송중인가요? 미라주스님 고마워요 세 개 두 개 한 개 고마워요 VF 팬들만 볼 걸 아마 아이고 민건이가 이번에 백 개를 줬네 고마워 수고하세요 그 와중에 또 유튜브 라이브로 넘어가 아이고 아깝다 옛날에 다 아프리카로 왔었는데 연예인들 그거 다 뺏겼노 죽서서 개 주는 것도 아니고 좀 있을 때 아프리카도 잡지 맨날 게임 쪽에만 투자해 주시고 이쪽도 좀만 하면 할 수 있는데 난 개인 쪽으로 그때 좀 싫었다 그 뭐지 아프리카 뭐 해서 윤종진 아저씨랑 하는 거 그때 뭐 오빠 오빠만 믿어 이런 거 박현빈이 울었죠 박현빈이요? 그 노래 예? 오빠 한번 믿어봐 박현빈이 울었어 예 맞습니다 박현빈 노래 맞아요 오빠 한번 믿어봐 어르신인데 술 한잔 하셨어 руки 보ь 비장 soybeans 얍 근데 비벼 박현빈anda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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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나요 웃네요 왜 웃었어요 웃겨서 웃는 거죠 뭐 이유가 있겠나 저는 지금 가로수길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어요 뒤에는 카메라가 있죠 절대 돌아보지 마세요 얼굴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디 가시는 길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밥 먹으러 아 배고프다 밥 먹을 시간이 됐는데 말이죠 그렇죠 아 저 전화가 왔네요 좋은 시간 되세요 댓글이에요 댓글이에요 화장실 좀 빨리 갔다 올게 나 방폭 돼가지고 야 조심해라 뭐 왜 아이고 야 야 차 조심하고 뭐 샀어 화장품 샀어 아 그래 완전히 이제 복귀한 거야 완전히 이제 복귀한 거야? 집으로 집으로? 네 집에 가서 실방 이어가 엄지 방송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집이 여기 근처니? 네 그래 조심히 들어가라 네 감사합니다 연락하자 네 오빠 다음에 커피 한잔하자 네 파이팅하고 복귀했으니까 야 얼마나 좋냐 복귀해도 이렇게 많이 들어와 주시고 그러니까 저 엄청 무서워요 들어가서 실방 해 들어가서 실방 해 아 잘가 파이팅 응 보기 좋네 그래도 복귀해가지고 아 그래요 힘냅시다 대장님 삼삼치기 감사합니다 괜히 뭐 한태모 신은이라고 괜히 흐름 확 끊겼네 하식수 먹고 싹 올려가지고 움직였는데 삼삼치기 감사드립니다 하식수 몸에 안좋아요? 근데 몸에 안좋은걸로 치면 사실 뭐 담배도 안좋고 뭐 술도 안좋고 뭐 내 패턴 자체가 뭐 몸에 좋은거는 뭐 숨쉬는거 빼곤 없어요 오늘 뭔가 실장님 같네요 그러니까 아 힐링좀 하자 아 아 오 타임 촬영 들까? 하하하 시청자 상냥 루다가 전 상냥 브라우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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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저나 은진이한테 연락 안오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죄송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beauti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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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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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 밥 좀 먹을게요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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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